우리 셋이 하트를 만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? 너무 다르잖아 와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와 우리 진짜 잘 맞는다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아 그런가? 하나 둘 셋 4명이면 더 쉬운데 이렇게 우리 콘서트 때문에 뭐야 이렇게 하면은 봐봐 이상해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오 손 펴 손 펴 하나 둘 셋 오 만들었어 만들었어 굿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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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그러다가 퍽 이러다가 펭귄 펭귄 뭐? 마나 가스카 펭귄 서로 막 잘했어 우리 진짜 애니메이션 많이 본다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어 그 이름이 뭐지? 그 프린스 뭐지? 프린스 그 진짜 좋아하는데 응 프린스 뭐지?